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맛있다. 너 입 좀 닦아야 될 거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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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왔어요? 아, 좀 전에요.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요? 저 공짜 영업이 생겼거든요. 제가 연락할게요. 언제 들어간다? 진짜 기분 좋더라. 오 마이걸. 기분 더 좋은데? 뭐야? 귀여워가지고. 뭐야? 네가 아까 엄청 무거워가지고 네가 힘써서 그렇잖아. 죽을래? 내가 뭐 사다 줄게. 기다려. 목탁방. 문 좀 열어봐. 아직 안 들어온 건가? 아휴. 이게 뭐야 이게. 청소 좀 하고 살으라니까. 아니네. 드럽게 말도 안 들어 처먹어요. 뭐야. 아니 이걸 또 가지고 왔네. 아니 이걸 또 가지고 왔네. 아휴. 하여튼간. 우리나라는 알코올 등록이 너무 많아. 내가 왜 이러지? 내가 왜 이러지? 차은우. 은호야. 은호야. 엄청 좇고 왔어. 동그란 날씨에 말하신다. 엥. 그려 catalog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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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